안녕하세요 2019년 월시핑 철치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세미한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목자 수련회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주제로 김재영 선교사님을 모시고 오늘부터 1박 2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목자 수련회를 통해 목장의 리더인 목자와 목녀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해지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미한 영어 예배가 9월 15일부터 마커솔에서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영어 예배 준비를 위한 기도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마커솔에서 있습니다 가을학기 향수 예배 섬기미를 모집합니다 향수 예배를 위한 여성분들의 많은 헌신 부탁드립니다 10월 헌화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헌화의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9월 15일까지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팀키드 오와나에서 발렌티어를 모집합니다 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실 많은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미한 제자학교 101이 오늘 오후 2시 로고솔에서 있습니다 아직 101 과정을 듣지 못하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부스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9월 8일 오후 4시 30분 2층 비전체풀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에 참여하지 못한 세미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인원 파악을 하오니 참여하시는 분은 꼭 부스에서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바이블 스쿨 간추린 교회사 단기 세미나가 9월 15일 오후 2시 114호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미한 교회입니다 그렇죠